자기야 이렇게 이렇게 남자 집사2사2 남자 집사2 아끼가 너무 아끼고 이브! 우니! キミちゃん ウツボン? 嫌だって イクエスト キウイ looks like you're done 우유를 만들어 줘요 우유를 확인하고, 계속 사용하고, 결국 다시 물을 넣어요 물을 넣어서 물을 넣었어요 우유를 넣어서 물을 넣어줘요 우유를 넣어서 물을 넣는 것 같아요 고소해요 물을 넣으면 물을 넣을게요 우유 한글자막 by 한효정